네 대표님 파이팅! 파이팅! 대표님! 똑바로 해 똑바로! 아이 똑바로 하라뇨 아 진짜 아니 잘하고 계시는데 네? 아니 잘하고 계시는데 왜 똑바로 하라고 하느냐 누가요? 반경합니다. 반갑습니다. 선배님! 그냥 당원이예요. 어디서 오셨냐고? 성남에서 왔죠? 뭔데서 오셨냐고? 성남에서 거기서 시장할 때 잘하시는 거 봤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그쵸? 아니 근데 똑바로 하라니 말이 됩니까? 진짜